어. 어. 어떻게 바로 만나? 아침 병원 근처에 있더라고. 아니 아직 들릴 때가 있어서. 됐어. 너 오지 마. 잠깐만. 잘 어울리는데요? 그걸로 할. 여보세요? 광 대표. 충격 받았지? 이 정도면 엔딩감 맞지? 뭐야? 아니야? 뭐죠? 나 왜 오스다지고 뺨을 맞죠? 이거 무슨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? 아, 그, 그, 그게. 미안합니다. 오현주 씨. 사람을 때릴 땐 앞뒤는 무슨 맥락이 있어야죠? 그게 아니면. 오현주 씨? 혹시. 이거? 뭐야? 어떻게 해. 이것도 아닌가 봐. 지금 뭐. 뭐. 아, 기가 막혀. 여보세요? 뺨을 맞아? 뭐야? 강 대표. 듣고 있어? 여보세요? 아, 놀래라.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오현주. 보스가 대단한데? 무슨 보스? 이건데 완전. 이 구역의 미친년은 바로 나야. 안녕하십니까.